5. 김수형 기자 오윤화 OSEN 김수형 기자 오윤화와 저녁 데이트에 나선 이시영의 근황이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1일 방송된 KBS 토티브이 예능 발레교습소 백적클럽에서는 이시영이 깜짝 출연했다. 이날 오윤환은 이시영과의 저녁 데이트에 나섰고 이어 먼저 와있는 시영을 보자마자 태교 잘하고 있냐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시영은 운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심지어 매일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7에서 8키로를 뛴다고 말해 윤화를 놀라게 했다. 운동이 필요하단 윤화에겐 해서 안되는건 없다 하면 된다면서 5키로를 제안 아침 운동에 꿀팁을 전하는 등 명불어전 남다른 운동사랑을 보였다.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시영은 나 벌써 8개월 됐다면서 또 다시 임신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다. 이시영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와이어 촬영했던 일화를 언급 특히 이시영은 배에 총도 맞았었다면서 그 위치에 아이 얼굴이 있었다더라 다행히 아이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고난과 역경이 난무했던 끔찍했던 사고를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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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입니다.